이제는 만들어진 신과 헤어져야 할 때 안녕하세요 노랑샘선 입니다 오늘은 이 책 신 만들어진 위험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리처드 도킹스가 썼구요 김명주 씨가 옮겼고 김영사 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원제는 outgrowing god a beginner's guid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안내사라네요 그러면 이후에 또 다른 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책은 2021년 2월 1일 날 출간 됐다고 나오구요 제가 아마 3월 초순 쯤 사서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읽었구요 어 리뷰 좀 늦어졌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둔 생각은 뭐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리처드 도킹스 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쓴 리뷰를 참고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도킹스 의 종교 신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책이 나온 셈이죠 전작은 만들어진 신 이라는 제목의 책이 였구요 10년쯤 나왔던 걸로 다 기억을 합니다 그 책이 그 당시에 종교계에 꽤 큰 타격을 주었던 걸 다 기억을 합니다 그간 나온 책들 중에서 그 만들어진 신 이라는 책처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책이 나왔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책이 세계적으로 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종교인들에게는 꽤나 화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신 이라고 하는 책을 부정하는 그래서 책 표지도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런 책들도 그 이후로 좀 나왔던 거다 기억을 하고요 제가 그 책을 읽은 게 제가 찾아봤더니 2013년도 더라구요 그 당시에 이제 블로그를 뒤져 보니까 리뷰를 써 놓은 게 있는데 꽤나 고민을 좀 하면서 리뷰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만들어진 신 이라는 전작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증명을 좀 했고 사회적으로도 신을 믿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 사례를 꽤나 많이 소개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신이 없다고 해도 아니 아예 신이 없는 걸 인정하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선한 목적의 인류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했던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뭐 이 책 자체도 내용만 보자면 만들어진 신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큰 전제가 동일하고 신을 부정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쪽에 좀 더 그 힘을 쓴 모양새입니다 전작 같은 경우에는 신이 없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신을 믿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 사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책은 그런 것보다는 신이 없다는 걸 좀 더 증명하는 그런 쪽에 조금 더 많이 이 기분을 쓴 그래서 객관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무신원자 입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이 책의 내용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다 반박할 여지도 없고 뭐 고민할 여지도 없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뭐 세상에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세력들도 너무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책은 크게 두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사회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세계의 종교들이 어떻게 설에 연관되어 있고 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을 믿는 이유와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왜 신을 믿는지 신이라는 존재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없다 라고 하는 것도 되게 길게 설명을 해놓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은 지 약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내용은 몇 가지 정리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걸 직접 목격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있을 법하지 않은 두 가지 일이 서로 충돌했을 때 그나마 덜 이상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늘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거죠 제가 그럼 신을 믿지 않게 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대략 한 두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적당한 타협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거든요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자인데 그 무엇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절대 가치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의 명령 앞에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눈치고 넘어가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진짜 교육 열심히 했었는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따르자니 친구들과 사이도 너무 멀어지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되게 괴로워했었는데 교회에 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할 말씀이 일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왔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조금 편하게 있어도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그게 진짜 용내배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면 뭐하러 신을 믿어 라는 종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시험에 빠진 거죠 그 전도사님의 위로의 말이 오히려 저를 시험에 빠트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계기가 돼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떠났고 결국에는 이제 무신론자로 돌아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 절대자인 신을 증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특히 구약성서의 내용들을 보면 신이 인간한테 아주 수시로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수시로 기적을 보이고 함께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무수히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신이 인간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은 한 번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간증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보면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신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게 무슨 신을 만난 증거야? 단지 그렇게 해석하는 것 뿐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지 않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종교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이 부족한 자여 신을 시험하지 말라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니 복되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신을 빼고 보자면 아주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가서 가끔 받는 전화죠 사장님 저희 무슨 무슨 투자회사인데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덜컥 믿나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건 딱 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유의책을 사실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저의 무신론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뭐냐면 누군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됐을 때 좀 더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눈길을 끈 문장을 몇 개 소개하는 걸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기로 해놓고 오지 않는 예수를 2000년동안 기다릴 수 있다면 나는 존을 19년보다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존 푸름은 뭐냐면 카고컬트라고 이야기하던데 세계 2차 대전 때 원주민 사람들이 갑자기 문명국가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선교사들도 있고 군들도 있고 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온 다음부터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막 나타나면서 계속 무언가를 떨어뜨려줘요 근데 그 안에서는 먹을 것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온갖 좋은 생필품 문명 상품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그게 되게 기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이건 신이다 이들은 이걸 얻기 위해서 딱히 무언가를 하지도 않는데 수시로 나타나서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주는 걸 보니 이들은 신이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신을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 관제탑과 활주로를 그대로 재현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신앙행태를 통틀어서 카고컬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존 프룸은 원주민들 중에서 존 프룸이라고 하는 이름의 백인을 신격화하는 그래서 액자에 사진을 넣어서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사진을 이런 사진입니다 이 들고 있는 사람은 원주민이고 이가 들고 있는 액자가 존 프룸이라고 하는 이들이 신으로 믿는 백인의 사진인 거죠 이런 형태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장이 진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죽은 후 영원히 불지옥에서 회원할 수 없다고 어린이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대답은 이렇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같은 장소가 없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지옥에 간다고 협박하는 사람보다 더 지옥에 가도 싼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종교인들은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포교 그래서 스님을 믿게 하는 거라고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가야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꼬맹이들한테 너 죽은 다음에 너 이러다가 지옥 간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마무시한 협박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 다 진짜 가슴 깊이 공감합니다 1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와 나는 똑똑해서 신을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내 친구인 철학자 대니얼 데니슨 그것을 믿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부른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에 대한 믿음은 좋은 것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알고 있으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되게 사람을 죄책감 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 신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적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41페이지에 이 문장은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저절로 생겨난 시계처럼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결코 아니었다 설계자 역시 시계와 마찬가지로 설명이 필요하다 시계공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는 한 여성에게서 태어났고 그 전에는 아주 길게 이어진 조상들을 통해 느리게 점진적으로 진화했다 모든 생물은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설계자라는 신은 어떻게 될까 얼핏 생각하면 카멜레온과 치타 그리고 시계공처럼 있을 법하지 않은 것들의 존재는 신을 끌어들이면 잘 설명되는 것 같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신 자체는 윌리엄 페일리의 시계보다 훨씬 더 있을 법하지 않다 어떤 것을 설계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한 존재 충분히 복잡한 존재는 우주에 늦게 등장해야 한다 시계공처럼 복잡한 존재는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는 길고 완만한 오르막의 끝에 있어야 한다 페일리는 시계공 논증이 신의 존재를 입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 논증은 정반대 방향 즉 신의 존재를 반증하는 쪽으로 향한다 본인은 몰랐지만 페일리는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릴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이 시계를 빗대서 신의 존재를 이야기했대요 뭐냐면 아무리 시계 부품들을 풀어서 몇 수십 번 땅뼥에다가 던진들 그게 저절로 척하고 조립이 돼서 시계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작동될 가능성은 0%다 따라서 시계마저도 시계공이 조립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데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지 않고 과연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리처드 노키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나왔겠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 복잡한 존재를 만들어낼 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인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능력이 뛰어난 존재일텐데 인간보다 뒤에 나와야 더 정상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눈길을 끄고 사실은 눈길을 끈다고 제가 메모해 놓은 문장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혁신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리처드 노키스의 신 만들어진 위험 신의 존재를 의심한 당신에게 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고요 이 책이 뒷면을 읽게 되어 있네요 이제는 만들어진 신과 헤어져야 할 때 감사합니다 노랑겸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